지금부터는 한눈에 보는 시장 한번의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2분과 함께 할 텐데요.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 지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2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함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진단을 먼저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 중심에 있는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예측해보고 관련주들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있고요. 자동차주도 연초부터 꾸준히 언급되면서 상승했는데요. 다만 어제는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 때문일지 하락했고 오늘도 경영권 문제에 있는 FN 가이드를 제외하면 보압 정도를 나타냅니다. 김덕호 대표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걸까요?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밸류업 관련해서는 늘상 말씀드렸지만 별로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공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만약에 기업들이 실질적인 밸류업이 진행이 되려면 여기서 실적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게 꾸준하게 회복된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앉은 뱅이를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걸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FN 가이드 이런 기업들은 계속 주가 움직이면 좋죠. 그런데 이 주가가 계속 지금처럼 버텨주려면 이제 FN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과연 이게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미 하나의 테마다 테마 매매로서 우리가 밸류업 지수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한다고 하면 일단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주들이 밸류업의 가장 큰 수에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럼 금융주 배당받고 안 파실 건가요? 안 파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정말로 밸류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매번 이걸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밸류 자체가 낮고 실질적으로 환율이 낮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금융주 자체도 배당이 높아봐야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것뿐인 거지 오히려 실질적으로 매출 또 타격을 입었을 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자수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수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연말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의 밸류업 부분들을 주목을 하려면 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완화를 하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사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개신을 하고 있고 R&D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세대 혜택을 감면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만이 우리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밸류업 쪽에서 발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면 실질적인 밸류업을 계속 이끌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현대차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지수가 발표된다고 해서 지수 내 어떤 종목이 편입됐고 편출됐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 기업이 그냥 편입만 된 거고 이거 밸류업 참가합니다라는 이유로 네임 태그 꼬리표만 달린 거지 실제로 이 기업이 그러면 그 밸류업을 토대로 해서 어떤 주가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붙들려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많이 경색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려면 결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으면 옥과 돌을 한 번에 불태우는 옥석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그래도 기존의 밸류업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밸류업 지수를 볼 게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앞으로도 활기업을 보자라는 거였는데 대표님 근데 현대차 주가가 한 7월에 29만 원 30만 원까지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는 지금은 좀 내려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매수기회 봐도 될까요? 일단 코리아 FT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 6월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대부분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사실 인도 법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에 대한 가치가 계속 평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인도 법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장을 한 해만에 대한 기대감을 떠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 법인에 대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동안 혼자서 이끌어가던 부분의 투자 비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대신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봤을 때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 쪽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나 테슬라 비롯해서 많은 테마 등도 이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좀 폭넓게 봤을 때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각국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대중 견제 포지션에 우리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한 번 더 눈여겨보실 만한 시즌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밸류업 안에서도 가장 유망할 것이다라는 게 김덕호 대표의 의견입니다. 우회진 대표의 의견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밸류업 지수라는 것 자체가 김덕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이걸로 반짝 움직인다고 해서 그 종목을 계속 봐야 될 것도 아닌 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하고 연결을 지어본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으로 성장을 하고 주주친화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문화 가치가 더 개선이 된다면 외국인 투심이 돌아오는데도 우호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지 외국인이 요즘 너무 빠져나가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바라볼까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상승 동력을 다시 이어갈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밸류업 지수 관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특성상 또 투자자들의 특성상 투자 심리상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사실 저희가 조금 그런 불씨를 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좀 밸류업 지수에 대한 발표 이후에 전강 후 약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쓰고 싶거든요. 물론 발표를 하게 되면 확 불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이 종목들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아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치가 높아지고 이 종목들이 좀 탄탄하게 간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주가가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증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몇 종목이나 될까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 그런 단기적인 호흡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의 흐름들 이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상승은 하겠죠. 하지만 그 흐름들이 오래 가지는 않고 조금 바로 식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점 이 투심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조금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가치들이 적용이 될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상승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시각에서는 맞다. 혹시 우혜진 대표님도 눈여겨보시는 밸류업 관련주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올 초부터 제가 현대기아차 계속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밸류업 올 초에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서 봤을 때 단단하고 크고 단단한 종목들도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이나 해외의 매출들 진출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대기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현대기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법인과 관련을 해서도 좀 더욱더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까지는 현대모비스 같은 계열사까지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금융주 얘기를 안 하세요. KB금융만 하더라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상승률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승했는데 김도구 대표님 금융주는 어때요? 일단 금융주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출 자금 회수가 되는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시기장수자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고 미국이 지금 50pp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50pp 이상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여전히 물가 부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채권 회수가 안 됐을 때에 대한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에서 밸리업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금융사들한테 경고를 주고 있는 게 너희 대출 줄여라. 그래서 스트레스성 DSR을 적용을 해서 지금 빨리 대출 규모를 축소를 시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계속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조금만 늦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기업들의 줄당선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물론 거래는 계속 되고 있고 강남권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계속 이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 물량이라든가 총 거래액을 기준으로 버진다면 오히려 지금 거래는 축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금융주 중에서 꼭 하나 뽑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기업은행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다른 어떤 금융주들처럼 밸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업은행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재부가 결국에는 가장 큰 지분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해줘서 중소기업들이 막아가는 것을 계속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세수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말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M&A를 소개해 주는 컨설팅 분야를 만들어서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를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 쪽을 보신다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기업은행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이야기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일단 밸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쉬운 영역에 있어서 하나 더 보죠. 우예진 대표님 저희 금투세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3대 3으로 지금 위원들이 이미 결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기다리는 건 폐지긴 한데 유예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유예될까요? 사실은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될까라는 답변을 사실 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 모두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당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당에서 의견이 갈리고 각 당에 대한 경쟁 구도가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의 그런 의견들 투자자들의 그런 흐름들 심리들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아직까지 폐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좀 투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투표권에 대한 부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예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시장도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결과 나오면 매일경제TV에서 또 실시간으로 관련 전략 등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특징적인 섹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이야기인데요. 밤사이에 테슬라가 한 4% 정도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인도량이 3분기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늘려 있었습니다. 꽃길 달리는 이 시작점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김도구 대표님.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건가요? 믿을만한 내용입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실적들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 안 탄다, 불태우겠다 이랬던 중국 인플루언서들. 지금 중국 전기차 테슬라 많이 타고 있습니다. 되게 양면성이 되게 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랑 마찬가지로 바이드랑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부분들도 협력을 시작했다. 이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주가를 회복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의 매출 부진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 문제는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만든 테슬라 전기차가 해외로 수출됐을 때의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되냐가 결국에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슬라가 지금 3분기 인도량에 대해서의 예상치가 개대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2분기 대비했을 때 중국에서 다시 테슬라를 붙잡으려는 모습들이 커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전망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유럽 집행위니까 EU 집행위가 10월 30일이 되면 중국에 있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입해오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괄 10%를 적용을 했었는데 10% 플러스 기업별 개별 관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개별 관세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았었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 20%였는데 9%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떤 데서는 10%인데 19%로 늘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두 개를 혼용해서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20%는 뭐냐면 20%에서 9%는 뭐냐면 개별 관세, 테슬라에 대한 개별 관세를 20%에서 9%로 줄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10%에서 19% 되는 거는 개별 관세 9% 플러스 전기차 수입 관세 10%를 포함해서 19% 되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중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유럽에 넘기는 게 19%니까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개별 관세로만 치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12%에서 36%까지 개별 관세를 매기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독일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지금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관세율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지금 관세 대부분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하한가를 넘겨달라. 우리가 이거 이상은 싸게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한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 만들었던 연도 차가 올해 만들었던 연도가 중국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내년에는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인데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올해만 먹고 살겠다. 올해만 봐달라는 식으로 중국이 지금 딜을 하니까 유럽에서도 이걸 까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분들이 한 번 복귀할 수 있는 시즌은 아무래도 10월 30일 날 개별 관세가 어떻게 매겨졌냐. 여기에서 유럽의 직접적인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맥카로운 눈매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부터 만약에 이때 좀 기대가 커진다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월 30일까지 매집 전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 덜컥 사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개별 관세가 생각보다 지금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한때 어떻게 보면 EU에서 굉장히 강한 맹주국 역할을 했던 이 국가들이 생각만큼 손을 잘 안 뻗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야 하시는 게 전혀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위치기는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우혜진 대표님의 도움 말씀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셀업체 중심으로 2차 전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보면 또 소재 쪽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LNF가 한 달 반 만에 10만 원을 회복했고요. 에코 프로가 최근 저점이 7만 2천 원 선이었는데 오늘 9만 1천 원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재들의 상승을 얼마 만에 보는 건가? 약 1년 만인 것 같죠. 저희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안에서도요. 우선은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소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그런 흐름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미래,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2차 전지 계속 좀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다 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들과 다양한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앞에서 테슬라발 그런 이슈들 앞으로의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라가는 이 종목들 사실은 바닥 구간을 다지고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부지한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사실은 이 주도주가 부재했을 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단 하나라도 나왔을 때 사실 주가 반등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슈는 이슈대로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좀 길게 봤을 때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좀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재단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저는 우선은 조금 단단한 종목군들로 해서 좀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을 조금 탄력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서 좀 천천히 호흡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이라고 셋업체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LG화학도 사실은 좀 굵직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처럼 많은 외국인 수급이 대거 유입되는데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현 구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LG화학이기도 합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제를 공급하라는 손식도 있던데 LG화학 투자는 어떨까요, 대표님?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이 이 부분들이 분할이 되면서 그동안 평가가 전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고 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주가 부분들이 한 곳에 쏠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LG화학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게 분할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주가가 탄력이 높느냐를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좀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LG화학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회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수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반등세를 볼 때 좀 오히려 덜 갔던 게 LG화학이다. 그런데 사실 LG화학 자체에서의 매출 부분도 LG에너지솔루션부터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진 대표님도 혹시 할 얘기 있으세요? LG화학? 아니요. 오늘 저희가 방송 전에 이런저런 스몰토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 대표님이 저의 어떤 마음을 다 읽으신 게 아닌가 저희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호흡이 맞아요.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LG화학 대표님과 같은 입장이고 LG화학도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기대감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힘을 받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조금씩은 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는 삼성 SDI나 셀 쪽에서 삼성 SDI나 앤솔보다는 약간 세 번째 후발주자로 보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 연일도 화재까지 나뉘어도 관련주의 움직임을 살아나게 합니다. 자율주행을 그동안 끌어올렸고요. 셋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소재단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에 따르면 저희가 분할로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은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가 있는 섹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테마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처벌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일단 어제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26일 목요일입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관련주로는 센지랩, ICTK, 크라우드웍스 등이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한 1시간 반 사이에 주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26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 일단 개장하면서 한번 튀었고요. 목요일장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번에 입법이 예정되고 있는 것에서 처벌 강화법이라고 했는데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이 딥페이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큰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딥페이크 노출이 굉장히 심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매일경제 방송에 나오는 많은 패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 씌워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 사기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갑자기 지금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사기가 심해져서 이걸 적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아동들이 지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계속 잘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 이 법이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에 통과된 것 중에 아청법이 있잖아요. 아청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는 것은 경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사를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에서 뭔가 수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부서장이 이걸 수사를 하는 걸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딥페이크주가 무조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처벌 강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1년이나 3년 정도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처벌하는 게 10년에서 20년 늘리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늘려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 이 솜방망이를 철방망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솜에다 그냥 물만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딱딱하게만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은 똑같은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도적인 뭔가의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지금 경찰인력 쪽 같은 경우에 사이버 수사 쪽에 대해서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 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음란물 같은 거 흔히 말하는 포르노 같은 걸 시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이거 성인 사이트 왜 못 들어가지냐 왜 이거 다 막혀 있느냐 이거부터 따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이시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니까 성 문제가 피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떤 피해자를 또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동들 대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동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촬영의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가해를 하는 대상이 된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걸 대해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해외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만 가지고 강화만 같았다고 해서 그리고 이 강화 수준을 고작 솜방망이에서 물을 묻힌 솜방망이 정도로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들의 수혜가 나온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테마성 매매에 제약적으로 보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적게 보고 계셨고요. 김노코 대표의 의견. 우혜진 대표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옥과 석을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종목 가운데 되게 난무하고 있잖아요. 관련주들이. 그중에서 좀 다른 테마나 다른 이슈와 교집합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에 방어를 좀 잘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테마 때문에 올라갈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한번 빵 이슈가 떴을 때 사실 보안주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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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계속 정착을 해나가면서 보안이 필수적인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긴 하지만 사실 보안주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 보면 그만큼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조금 떴다가 좀 빠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필요성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은 잠시 좀 뒤로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무리 법안이 나온다고 하고 강화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법안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범죄들이 없어질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더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안이나 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클라우드 쪽으로도 한번 좀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KT나 네이버 쪽으로도 여러 가지 종목분들 같이 묶여있는 부분으로 차라리 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신다면 그래도 다양한 종목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씩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가벼운 종목 위험한 종목보다는 조금 크고 탄탄한 종목군을 좀 공략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하지만 보안주에 국한된 생각보다는 조금 생각을 확장해서 AI라든가 저희가 접목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네이버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시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시장 움직임 수급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연이어서 박샘이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